네 안녕하세요 슬리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콤입니다 오늘은 이제 슬리피의 언박싱 첫번째 시간이에요 슬박싱 네 그 이게 방영국의 방영국 MD상품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리뷰를 할거야 네 이걸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 제가 이걸 샀습니다 신디도 사고 자 언박싱을 언박싱영상본적있냐 아니요 저 자 이게 풀세트에요 지금 이게 품절입니다 품절 근데 뭐 이렇게 문의를 하면은 몇개 팔수도 있대요 뭐 몇개 찍어가지고 방영국.co.kr 인가 어 방영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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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방영국 신발 박스처럼 사인도 있고 멋있데요 오 이게 키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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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커 고급적 고급적 아 스티커 이 마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마크에요? 이게 방영국 마크인가봐요 나루토 같애 나루토 나루토 봤냐나 나루토 이마에 있는거 이런거 나뭇 이마에 키링 키링 어때 갖고 싶은데요 이 키링의 사용법을 알려줘 이거 패션 뭐 저는 이 바지에다가 뭐 요런 요런 데다가 이렇게 딱 걸든지 여기 좀 짧아가지고 체인을 하나 해가지고 걸든지 체인을 하나 해서 또 걸고 이렇게 그렇죠 여기 또 마크가 여기 또 있어요 이거 엄청 좋아해 이거를 키링 고급적 여기 방영국 방영국 다 써있네 지이름을 여기 지이름 다 써 놨어요 여기 여기 지이름을 다 써 놨다 보니까 디테일 고급적 주리 비싼 실이야 이게 깔끔한데요 자 어 사진 방영국 사진도 있고 뒤에 또 이 마크 마크도 있고 사진까지 스티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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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영국 스티커 또 마크랑 이거 티셔츠에도 그려져 있더라고 이거 뭐라고 쓰면 지가 다 쓴 거래 아 그래요? 응 방영국이 직접 썼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네 퍼페인 펭핀 아 벙거지 아 벙거지 벙거지 이거 풀세트야 원래 이거 하나씩 하나 봐 아 진짜요 풀세트 비싸 이거 벙거지 아 벙거지 이거 한번 써봐 스타일링 해줘 봐봐 벙거지 이거 좀 챙이 또 넓고 여기 또 마크 여기 또 있어요 마크 자 마크 써봐 이거 이렇게 어 연예인 같네 원래 벙거지 앞에 안 보여요 어 시력을 시력을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쵸 저 사실 보여줘 멋있네 스웩이네 스웩 앞에 안 보여가지고 방영국이 이런 거 많이 써 지가 쓰고 싶은 거 많이 써 연예인 스타일 여기다 마스크 쓰면 완벽해 이제 멋있네 괜찮습니까 어 마술사 같기도 하고 이런 건 또 스타일링을 어떻게 또 따르게 할 수 없나 제가 사실 벙거지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 네 알았어 내가 내가 써 어때 어때 괜찮은 거 같습니다 네 약간 스웩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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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벙거지 힙한데요 어 사이즈도 좋아 벙거지 그리고 홀로그램도 있어 디테일이 있어 메이드 인 어디야 어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직접 한국 한국 한국에서만 돈 좀 썼어 오 마지막 티 티셔츠인다 오 티셔츠 아까 여기 써져있는 어 여기 아까 스티커 있던 거예요 이게 등이야 등 저번에 입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등 이쁘다 이거 그래 감이 좋아 이게 두꺼워 이거 IAB 스튜디오 비슷하다 그치 네 술을 많이 넣네 두꺼워 말랑해 말랑말랑 이게 좀 반지인데요 이게 사이즈가 몇이지? 사이즈가 없네 프리인가 봐 프리 넉넉하네 이거 갖고 싶어? 네 돈 줘 이거 스웩트 멋있데요 멋있지 네 요즘 위에만은 깔끔하게 앞에는 깔끔하고 옆에만 마크 또 있어 다 박아놨어 이거는 마크 팔에 또 있고 계속 태어나겠네 오케이 또 있어 이거 텀블러 텀블러 박스 패키징이 되어 있고 텀블러 깔끔해 나루토 여기 딱 마크 방영복 마크 있고 텀블러 멋있는데요 블랙 블랙 블랙을 좋아해 네 비싸보이는 어 고급져 미끄럼 방지 패드 미끄럼 미방패드 미끄럼 방지 왜 안 미끄러져? 좀 미끄러진다 하하하하 들 미끄러져요 들 미끄러져 바닥에서 어 깔끔해 요즘에 또 1회용 컵 쓰면 안 돼 그죠 지구가 아파 네 이런 걸 딱 들고 다니면서 저는 여기다 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텀블러 다 실용적인 것만 있고 또 안에 뭐 있어 끝인 것 같은데 뭐 자 이렇게 언박싱을 해 봤습니다 어때 뭐가 제일 좋니? 저는 이 키링이랑 이 티셔츠 그럼 이 두 개를 내가 줄게 어 정말요? 감사합니다 이끄매 안녕 이 끝이야 끝 끝 끝 끝 끝났어 아 깨끄만